안녕하십니까. 전은성의 노후를 위한 부동산 또 다른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못살고 또는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착각 속에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착각도 하지만은 막연한 기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실망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걔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설마 나한테 이렇게 하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 그리고 내 친구는 이럴 거야 라는 착각.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자를 하면 금방 아파트가 될 거야 라는 기대.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할 물건인데 그렇게 금방 아파트가 될 거라는 착각. 이런 기대와 착각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잘 못하고 돈은 있는 대로 쏟아붓고서도 행복하게 못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지금 행복한 사진 같지만은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효계약서. 요즘에 유행하는 겁니다. 효계약서라는 걸 자식과 써요. 그래서 네가 효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모든 게 다 돈이 있어야 돼요. 막연히 내 자식이 나한테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 같다. 책임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며느리와 같이 살아요. 진짜 아들이 내 게 아니게 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참 해주고도 괴로워하고 있고 못해줘서도 괴로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요. 그 모든 것들이 기대와 착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인구 및 고령화 현황인데요. 65세 이상에 대한 비중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65세 지금 너무 팔팔하죠 사실. 이건 예전에 좀 만들어진 건데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을 고령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령은 70대 중반까지도 굉장히 지금 팔팔하고 저희 이런 현장 소장님들 중에 70세 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굉장히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익스펄트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점점점점 연세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장 소장으로 70세 일하는 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대부분 50대 후반이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30년 이상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보통 이 정도의 세대들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책임을 졌어요. 가족을 책임을 졌죠. 자식들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부인을 책임지고 부인은 살림을 하고 애들을 케어를 하고 그랬죠. 애들을 기르고 그런데 보면 성별을 보면 65세 이상 비중에서 여자가 56.1%를 차지하고요. 남자가 43.9%를 차지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고 물론 은퇴를 하면 못 벌겠지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여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실 거냐 우리나라가 금융자산에 돈을 다 넣어놓기는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나라 돈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금이 낫고 달러가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사실 외국에 가면 환전도 안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돈 자체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착각을 일으키고 그 기대가 실현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노후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 다 투자로 돌리는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에 따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방송은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이 강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약 16%예요. 16%인데 이거는 점점점점 낮아질 거예요. 점점점점 낮아질 거고 그만큼 노인 봉양에 대한 비율이 우리나라는 점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고 16%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아들 집에 같이 얹혀 살면 얼마나 눈치를 볼까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본인이 안고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을 같이 안고 산다는 건 캥거루 죽이라 그러나요? 여하튼 간에 아들이 별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본인이 부모님이 그냥 자신을 또 끝까지 불태우고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눈치 보고 이 비율 그러니까 애들한테 얹혀 산다는 자체를 생각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같이 살면은요 아들 키우면서 맨날 아들이랑 치고 받고 했는데 며느리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거기서 더 행복하게 사실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지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드리는 평균 용돈에 대해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2020년도에 조사를 한 건데요. 20만 원에서 50만 원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평균 용돈은 약 35만 원 그리고 50대 이상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평균 용돈은 약 50만 원이다. 이게 안 주는 사람과 많이 주는 사람의 평균이 아니라 주는 사람들의 주는 사람들의 평균인 겁니다. 안 주는 자식들도 많아요. 근데 준다고 하면 여유 있는 그만큼 그나마 여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는 평균이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밥 한 끼에 만 원 이상 다 해요. 맨날 집에 새끼 얻어먹을 수 있어요. 자녀한테 새끼를 얻어드실 수 있으시냐고 한 끼는 나가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보이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경조사 나가고 하면 50만 원은 그냥 돌아서면 없어집니다. 손주 용돈 안 줍니까 무조건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나빠질 게 없어요. 나빠질 게 그냥 신문기사입니다. 2023년 5월 16일 신문기사예요. 5.3% 월세 급등 은행이자보다도 좋잖아요. 이거 20년 지나면 그냥 월세 계속 납니다. 20년 지나면 떨어질까요? 과연? 안 그래요. 오피스텔 수익률 증가세가 계속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19년도부터 3.5 그리고 지금은 4.5%가 넘어가고 5%가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증가를 하는데 현재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런 거 짓지 못해요. 장점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수익률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부동산에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본인 자산에 맞게 그리고 본인 현황에 맞게 그리고 월세가 잘 나오고 투자도 될 만한 뭐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세대 주택도 수익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개발에 대해 집중하지 마시고 수익률을 우선으로 두면서 개발이 되면 좋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투자의 마인드를 바꿔야 할 때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투자하는 자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겁니다.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노후에 대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랑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날짜 받으셔서 저희랑 상담하시면서 행복한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